favourable 마차 마차 안돼 네 전세계인가 할게 맨날 하는 순간을 드려낸 일기의 때 근데 역할을 이렇게 네가 해봐 처음 시작할게 내가 진화는 케이팝 한류 열풍의 중심 전세계인가 할게 전세계는 위씨가 여기 웬일이세요? 아 이제 왔죠 아, B씨는 오늘 방탄소년단 컴백하는 날이기도 하죠? 빨리 빨리 가, 더 빨리 입게 빨리 네, 맞아요. 컴백하는 날 스페셜 MC를 맡겨주세요 나와라 고라파더 한 번 외쳐주세요 나와라 고라파더! 팍다! 그거 사랑하려고 하여튼 네, 이렇게 컴백하는 날 스페셜 MC를 맡겨내서 굉장히... 어우, 축하니까 팍땅! 팍땅! 아, 형, 봉헌다! ileereereere! 안녕! 안녕! 형, 방탄밤이에요 방탄 밤밤 인정 오늘 잘해, MC? 원이 형! 띵 여타 빠띠 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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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처음 뮤직 앵크의 MC를 맡았는데 너무 떨려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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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볼게요 가입한지 얼마나 좋겠어요? 와! 비! 비의 BTS 야! 역시 비는 잘해 그럴까요? 네 포켓몬스터의 고라파로 선배모사 오 예 좋습니다 둘 셋 하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나와라! 고라파로 팡! 팡! 말한다 이제 말 떼기 시작했어요 한국 할 줄 안다 우리는 아 좋다 앞으로의 MC 네가 하자 형은 항상 응원하고 있어 태양아